1. 장우진의 득점 타이밍이 좀 안 맞으면서 범칙이 났고요 창구가 빗나가는군요 장호진 선수 어제 우영규 득점합니다 네 우영규 선수 예리한 코스 변화 장호진 선수도 득점합니다 깊숙하게 찔러넣는 우영규 우영규 선수 예측하지 못한 포인트 플릭 좋았습니다 장우진 공을 모서리로 보내버립니다 장우진 선수 지금 상대 맞받아진 장우진 공이 쭉 뻗어나갑니다 어쨌든 봉실 줄이고 공이 공격 기회 먼저 잡았지만 장우진의 반격 네 장우진 선수 디펜스 아주 안 들어 맞습니다 네 지금도 장우진 선수 상대 지금 정신전 없을 때 또 썩 되겠고요 네 점수 6대 6입니다 뒤로 오르면서 밀어넣어봤지만 장우진의 반격 아 지금도 어려운 코스로 르식은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영규의 서비스 포인트 네 지금 우영규 선수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장우진 선수가 네트를 타고 넘어갑니다 지금 포핸드 전환도 했습니다 따라가는 장우진 득점 우영규 네 우영규 선수 네 장우진 선수 강력한 타투핀을 잘 디펜스 해주면서 그렇죠 받아내지 못합니다 자 반면에 우영규 선수는 이 공을 받아내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상대 1레쉽을 끝내버립니다 와 지금은 대놓고 한 번 더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놓고 또 뒤로 물러난 장우진 네 아 아 득점 우영규입니다 어쨌든 우영규 선수는 장우진 선수 백핸드 쪽으로 몰아야 첫 번째 게임 우영규가 장우진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네 우영규 선수 갑니다 득점 장우진 지금도 우영규 선수의 과감함이었어요 지금 장우진 선수가 전혀 아 네트만 무난합니다 득점 장우진 지금도 우영규 선수 범실로 실점했고요 그렇죠 네 공격을 준비해봤던 장우진이지만 득점하는 우영규입니다 리시브 중진으로 꽂아넣습니다 장우진의 포인트 원래 나오는 거죠 이제 이제 우영규 선수의 이제 작전이 좀 약간 그렇죠 네 우영규가 득점했습니다 우영규 선수 우영규 선수 장우진 선수가 상대 서비스 범실과 맞물려 계속해서 득점이 나기 때문에 장우진 선수한테 흐름을 뺏긴 건데 어쨌든 장우진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예 자 점수는 5점차 8대 3의 장우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우영규 지금도 서울비아 좋았고요 지금 장우진 선수가 재치있게 대처했지만 진 득점합니다 무리하지 않았고요 확실한 기회를 잡는 장우진입니다 대각선으로 멀어진 조선수 포인트는 우형규 공격을 준비해 봤지만 네트가 높았습니다 우형규 선수 공격을 준비해 봤고 돌아온 궁이 다시 한번 밀어붙이 글리심을 네트에 걸렸습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중지지역 받지 못하는 우형규 득점 장오진 장오진 선수 서브에 이은 디펜스 좋았고요 길게 뻗어나가는 공 모서리에 맞으면서 엣지가 됐습니다 공격 준비해 봤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네 우형규 선수 지금 서브 변화를 계속 연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코스 선택하지만 장오진의 리시브 포인트입니다 아 앤드 탑스피인 백점 장우진 아 장우진 선수 상대의 백핸드 반격을 기달리 아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우형규 지금 두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우형규 서비스 포인트입니다 우상훈 감독이 작전한 대로 우형규가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 아 서브 굉장히 좋습니다 우형규 선수 한 번은 대결합니다 isu 우이 우 тест how 우정규 우영규 네 아 대첵 우 olives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